원주시가 요양병원 등 구위험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. 원주시는 최근 국내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지역 내의 요양병원,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지속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환자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원주시는 덧붙였습니다.